안녕하세요 오토사운드21입니다. 저희는 bmw 1998년형 740li 차량에 소닉 디자인 sd130 프론트와 리어 모두 순정 인크루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작업내용입니다. 기본 시스템 자체가 멀티로 구동되기 때문에 아주 퀄러티 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mw 740li 1998년식 차량에 소닉 디자인 스피커 프론트 리어 인크루저 작업 후 동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